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한주간의 골프 뉴스를 전해드리는 미니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골프 채널이 2020년에도 지켜볼 선수 12명을 선정하며 고진영을 포함했습니다. 고진영은 2020년 새로운 10년을 세계 랭킹 1위로 시작했는데요. 지난 7월 말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이후 현재까지 23주 연속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진영은 1위 기준으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9.45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 2위인 박성현 랭킹 포인트 6.77점으로 1, 2위 간의 점수 차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 당분간 1위 질주는 계속될 예정이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기준이 되기도 할 세계 랭킹에서 정상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PGA 투어 개막전이죠. 한국 시각으로 1월 3일부터 하와이 마우이 섬의 플랜테이션 코스 카팔루아에서 펼쳐지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의 결과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올랐던 2017년 챔피언 저스틴 토마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기 3개의 버디 7개를 잡아내 4언더파 69타를 쳤는데요. 최종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토마스는 연장 3차전까지 가는 긴 접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2019년 우승자만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으로 34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출전한 강성훈은 한타를 잃어 공동 2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 역대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 투어 신인왕을 차지한 임성재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을 올해 첫 출전 대회로 삼았습니다. 한국 시각 11일 2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3언더파 공동 17위를 기록했으며 12일 16번 홀의 버디는 임성재의 샷이 올해 더 예리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날 보기 2개의 버디 5개를 뽑아내 3언더파 67타를 친 임성재는 중간 합계 6언더파 204타를 적어내 공동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임성재의 목표는 투어 첫 승이라고 합니다. 임성재 선수의 투어 첫 승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투어가 발표한 선수별 통산 상금 랭킹에 따르면 장아나는 9시즌 동안 상금 41억 2,941만 원을 받아 유일하게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일부 투어에 데뷔한 그녀는 158개의 대회에 출전해 12승을 올렸고 톱10에 65회 들었습니다. 장아나의 앞으로의 상금 기록 경신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